꽤 넓은 차박 캠핑지가 있습니다. 차박 부대와 캠핑도 있습니다. 차박을 많이 하시면 자리를 잡으면 충분히 100만원 나올 수 있는 가정입니다. 차박 낚시 캠핑이 많이 하는 포인트입니다. 해변가 앞쪽으로 작은 솔숲이 있고요. 그쪽으로 차박 할 수가 있어요. 저게 거의 고등어예요. 고등어. 사이즈가 눈 가린 거예요. 우와 울릉도 가는 배가 있습니다. 부포항리에서도 들어가죠. 부포항에 도착해서 잠시 탐방점 하겠습니다. 부포항에 도착해서 잠시 탐방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는 배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화면aments장 여기 스킨송 이으면 소개하러儿 미 incapable 뭐하는지 arel 와아 물을 떠주세요 오우 이거 괜찮네 전어 잡고 계신데 다들 전어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보통 보았던 전어보다 한 몇 센틴 더 큰 것 같아요 고등어 같네 고등어 같네 전어가 거의 고등어예요 고등어 사이즈가 구워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어휴 고생했어 야 뿔떼기 시컬레 여기, 여기, 여기 호포항을 떠나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바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카르반이나 캠핑카들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여기는 무산해수욕장입니다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캠핑은 아마 제가 볼 때는 1박에 15,000원 그 다음에 진기사용하면 5,000주만 지금 조용한데 좋아하는데 조용한 여지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차입니다 속림 안으로 꽤 넓은 차박캠핑지가 있습니다 차박도 되고 캠핑도 되고 근데 차박을 많이 하시네 속림 아무데나 어디 문안되나 들어가면 되겠네 저게 무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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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무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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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눈 속안이 두목안이 화장실이 멀어지고 그렇습니다 자리를 잡으면 충분히 공간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있는데 뷰가 나오고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컴퓨터의 차박은 15,000원 2003 야영장 비율 전기 이용료는 5,000원 15,000원에 전기값 있으면 2만원에 이정도 환경은 뭐 캠핑하기는 좋은 환경이네요 그 다음에 뭐 부대시설 다 이용할 수가 있겠죠 확실히 노지 노지 좋아하는 제이들 스타일에는 좀 조용하고 가득하고 이런데를 좋아하니까 조금 아찔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카라반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바람이 감사받고 조용히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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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오신 곳이 여기가 차라리 낚시 캠핑 많이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앞쪽에 낚시가 잘 되었나봐요 감성돔 시즌에는 감성돔도 잡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 낚시하면서 캠핑하면 참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볼에 해변이 굉장히 예뻐 와 진짜 예뻐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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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What is love anymore? 오오오오 But you said you walked so high above the sky And you nailed it to you before Cause for some odd reason Don't believe in this one thing I am 우와 멋지다 사동항 저 끝이 사동항입니다 다 아름답다 바다가 이렇게 남바다만 보이면 약간 허전해요 이렇게 앞에 뭔가 볼 수 있는 뷰 포인트가 이래 있으면 눈이 또 조금 더 즐겁죠 여기 지금 평지가 좀 하나 있습니다 모래가 쌓이는 공간인데 여기도 하려면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괜찮네요 일단은 저희 후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아래 주소 참고하세요 저는 조금 더 궁금해요 여기는 아래 주소 참고 이건 하다 이게 기승망량 해변입니다 이전에 왔을 때는 차박 금지 뭐 이런 걸 언뜻 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안 보이네요 오 이거 카라반 이용객 캠핑가 이용객 오 딱 구분해놨어 비용을 봤나 와 주변에 다 무덤이네 비용은 좋은데 이야 뒤로 그냥 무덤이 쫙 있는데 우리 캠퍼들 용감해요 여기는 덕신해변입니다 해변가 앞쪽으로 작은 솔숲이 있고요 그쪽으로 차박할 수가 있어요 바로 뒤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에 자동으로 쓰면 우선 케이블을 가야지 왕피천과 만나는 염전해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 동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오면서 동해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감상하면서 포인트를 몇 군데 찾았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몇 군데 찾은 포인트는 소개해드릴 거고요 여기 염전해변 옆에는 유로양장이고 바로 옆에 해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왕피천에서 내려오는 지루가 보이죠 왕피천과 염전 동네 바다가 만나는 염전해변입니다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아유 어휴 어휴 아휴 죽을거 같아 하지도 않는데 왜 그래. 말로 하세요 말로. 이게 나중에 오픈해 왔을 때는 입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할 때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 이게. 이게 너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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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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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